안녕하세요 로코미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솔로 버튼의 디피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로 버튼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피트 기능은 낯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솔로 버튼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솔로 버튼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팁들 다뤘고요.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 먼저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디피트 기능에 관련된 영상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솔로 버튼은 뭐 다들 잘 아시죠? 여기 왼쪽에 트랙에 이제 S 버튼이 있고요. 뭐 그 트랙만 들어보는 버튼이죠. 뭐 따로 설명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. 단축키는 S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 수 있죠.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숨겨진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뭐냐면 이렇게 커서를 가까이 대면은 이런 문구가 하나 나와요. 솔로 그리고 솔로 디피트 위드 커맨드 옵션 클릭 이렇게 되어 있죠. 저는 맥 환경이기 때문에 커맨드 옵션이라고 나오지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로 나올 겁니다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커맨드 옵션 누르고 클릭.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 하고 클릭입니다. 그러면은 솔로가 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D 모양으로 해가지고 오렌지 불빛 같은 요런 색깔이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은 이게 뭐야? 뭐 내가 잘못 눌렀나? 해가지고 껐다 켰다 뭐 안 돼? 뭐 어떻게 돼? 다시 컨트롤 알트 그러니까 커맨드 옵션 눌러야지만 풀립니다. 이렇게 이제 차고 없게 쓰시면 되고요. 그냥 솔로 버튼은 뭐 쉽게 썼는데 이게 뭐냐?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.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솔로 버튼을 무력화 시키는 기능입니다. 무력화 한다는 건 뭐냐? 솔로 버튼의 기능을 아예 해제해 버린다는 거예요. 그럼 좀 이제 여기서 의아하죠? 솔로 버튼 기능을 왜 해제해야지? 왜 무력화하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. 근데 작업하다 보면 그럴 상황들이 가끔 있어요.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일단은 이거 솔로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 드럼, 드럼이라고 한번 들어볼게요. 이런 소리가 나요. 근데 이걸 들어보면서 다른 트랙을 이거 들었다, 저거 들었다, 이거 들었다, 저거 들었다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보세요. 이거 들었다가, 그 다음에 이거 들었다가. 이거 들었다, 이거 들었다 하려고 그러는데 솔로 버튼이 벌써 풀렸죠. 뮤트 돼 버렸죠. 아까 솔로 버튼은 바로바로 변환하는 것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 다뤘습니다. 이거에 대한 거는 지난 영상 꼭 보세요. 그러니까 이거 들었다가, 아 이거 아닌데, 바로바로 전화,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, 아 지금 이거는 이거 항상 못 켜놓냐. 그때 쓰는 기능이 바로 무력화 기능입니다. 디피트 기능이에요. 해볼게요. 디피트 했어요.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나옵니다. 이 상태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. 솔로 버튼만 무력화된 거지, 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. 그대로 다 나올 거예요. 그런데 다른 걸 솔로로 눌렀을 때, 이제 이 기능이 비로소 이제 쓰임새가 생기는 겁니다. 이 솔로랑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솔로가 안 되고, 그냥 무조건 켜있습니다. 그러니까 피아노를 같이 들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듣고 싶어요. 그러면 이렇게. 그러면 제가 바로 트랙 변환했죠. 그러면 그럼 이거 듣고 싶어요. 이건 계속 켜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기준 트랙을 놓고 그걸 솔로나 뮤트화 시키지 않고 그 트랙은 무조건 켜놓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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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또는 뮤트 뮤트 하면서 이것저것 들어보면서 트랙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기능이 바로 이 디피트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이 참고로 커맨드 옵션 클릭, 그러니까 컨트롤 알트 클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. 믹서 창에서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. 믹서 창을 열었습니다. 믹서 창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솔로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. 이걸 그냥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알트, 그러니까 커맨드 옵션을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디피트가 됩니다. 그리고 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믹서 창에서는 하나 더 기능이 있는 게 뭐냐면, 이렇게 커서 갖다 대면 하나 말이 나와요. 홀드, 홀드란 말이 여기 밑에 보이시죠? 뭐냐면 누르고 계세요. 그러면 디피트가 됩니다.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.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. 프로젝트 창에서는 그 기능이 안 됩니다. 누르고 있어도 안 됩니다. 무조건 컨트롤 알트 클릭 또는 커맨드 옵션 클릭으로 쓰셔야 돼요.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. 그러면 솔로 버튼이 무력화돼서 이 트랙은 무조건 활성화, 그러니까 뮤트나 솔로 되지 않고 무조건 켜 있고 나머지 트랙들을 솔로, 뮤트 등등 하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트랙 정리를 하고 파일과 오디오 샘플 등등 정리할 수 있다. 또 믹싱 작업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로프민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